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리눅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리눅스가 필요하겠죠? 리눅스를 여러분이 직접 설치하는 것은 좀 까다롭고, 뭐 어떻게 보면 시간이 걸리고 귀찮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한 절차 없이 바로 리눅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서비스 이름은 클라우드9이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이 클라우드9이라는 서비스는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동작할 환경이 필요하잖아요? 그 환경을 온라인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자,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클라우드9의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되고요. 로그인하시고, 아, 회원가입하시고 로그인하시면 이런 화면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Create a new workspace라는 것을 클릭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컴퓨터 한 대를 여러분이 새로 만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컴퓨터 이름을 적는 거예요. 예를 들면 리눅스, 음, 튜토리얼,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적고요. 그 다음에 여기 Private이 있고 Public이 있는데요. 자, Private은 여러분만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고요. Public은 여러분이 지금 만들고 있는 컴퓨터를 누구나 복제해서 똑같은 걸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Public입니다. 여러분이 Public을 선택하시면 이건 공짜예요. 하지만 Private을 선택하시면 결제를 하셔야 됩니다. 돈을 내야지만 Private한 컴퓨터를 임대해 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다, 그리고 파이썬을 하고 싶다고 하면 파이썬을 누르시면 되고요. 만약에 PHP를 하고 싶으면, 이걸 누르시면 여러분이 바로 PHP, MySQL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웹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바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필요한 것이 그냥 리눅스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블랭크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블랭크라고 되어 있는 이거는 블랭크는 비어있다, 텅텅 빈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블랭크를 하게 되면 그냥 리눅스만 설치되어 있는, 정확하게는 우분2라고 하는 리눅스의 배포판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한 델 여러분에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크리에이트 워크스페이스를 누르면 잠시 후에 컴퓨터가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대기를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여러분이 바로 코딩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밑에 보시면 뭐 배시라고도 적혀있을 거고, 만약에 저랑 똑같은 화면이 안 보이시면 여기 이렇게 생긴 버튼 보이시죠? 저 버튼을 클릭하면 그 중에서 터미널이라는 게 나옵니다. 저 터미널이라는 것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여러분이 명령을 입력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걸 클릭 엔터를 쳐보면 여러분이 온라인 상에서 리눅스를 제어할 수 있는 화면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굉장히 쉽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클릭해보면은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사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곳은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New 파일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바로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를테면 test.py라고 하고 이렇게 더블클릭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test.py라는 파일이 만들어지고요. 자, test.py에 print.hello.world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서 파이썬 그리고 test.py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코딩한 파이썬의 코드가 실행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리눅스를 실행해 볼 수 있는 환경이 준비가 됐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리눅스 콘솔을 여세요, 터미널을 여세요, 쉘을 여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명령어를 실행시킬 수 있는 화면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